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매출 급락, 성장률 급락, 그리고 부도와 도산 급증 아마 신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리 경제에 남기게 될 상흔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가파르게 내려앉고 있던 중에 터진 전염병 폭역은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사회적 모임도 갖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물건 구입도 줄이는 그야말로 교환과 거래가 급속히 축소되는 상황이 앞으로 몇 달간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현장 충격 리포터입니다 2월 9일 날 공병호TV는 우한 표렴발발 이후에 현장의 매출 극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 사라지다 바닥 경제 현장 보고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과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일 또 자신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의견으로 남겼습니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현재 현장에서 매출 극감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타이거님입니다 이 와중에 4대 보험은 꾸준히 올라가고 매출은 거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진짜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박저모님입니다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명을 혹시 피해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실명 맨 마지막 부분을 가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도 겪었지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 지역에서 작은 슈퍼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매출이 3분의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콩이네 다육이님입니다 식당 종사자입니다 세 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했는데 내일부터 부부 둘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서상모님입니다 거래절벽입니다 진짜 우한 코로나 감염증이 돌고부터 거래 전하의 90%가 줄었습니다 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조니님입니다 이런 상태로 2월 3월 4월 3달만 더 가면 운신의 피 없는 로드샵 소매업은 대부분 적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놈님입니다 용역 대구에 사는 용역입니다 40명이 일하러 나가면 2, 3명이 일자리를 잡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10일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용역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김정모님입니다 한업종에 25년 일한 사람입니다 IMF 시절하고도 아주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매출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국민들 사기를 끊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텔레콤쿠언님입니다 50% 줄은 게 아니라 매출이 사라졌습니다 아홉 번째는 박영모님입니다 온천업을 18년 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매출이 80%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저의 직원 80명이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매출 극감입니다 다음은 경제 전망 수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염증이 단기간에 거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확산되게 되면 한국 내수는 물론이고 중국 경제 위축에 달아서 대중국 수입 수출이 모두 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이동시키는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경제 연구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수정폭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컸습니다 또 다른 영국 경제 연구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2%대로 낮췄습니다 JP모간도 기존의 2.3%에서 2.2%로 최근 수정했습니다 아마도 우한 코로나 감염증이 계속되면 기대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게 되면 한국은 올해 1%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우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에 가장 큰 충격이라는 것은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매출 급락 혹은 매출 거래 절벽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가장 큰 타격이란 부분들이 매출 급락일 겁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매출이 급락하고 수출은 수출대로 어려움을 겪는 특히 대중 수출의 이전도가 한국이 지금 25.1%나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 부진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든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외부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매출을 급락한다는 위계상을 잘 점검하셔서 향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